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국민은 기자회견에 정답을 주었는데 완전히 거짓말, 변명, 영부인 감싸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이게 반영 안 됐어도 부정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9%였습니다. 긍정이 17% 지난주에는 19%인데 이게 내려왔어요. 자, 법무부 장관. 당신이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사가 영부인의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고 잘못입니까? 특검은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정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실행이 아닌 상태로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일반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나 부부간의 서로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핸드폰 보지 않아요. 오빠 대통령이 자는데 김권 여사는 새벽 4시 5시까지 오빠 핸드폰 꺼내가지고 답장하는 것이 옳은 영부인이에요? 법원 행정처장님. 디도스 공격 받았죠? 아, 예. 지금 군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숫자 뉴욕타임스의 안보전문기자 데이빗 생어가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은요. 데이빗 생어가 얘기한 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잘하지만 더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를 이렇게 뚫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국정원과 적극 협조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설적인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빗 생어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이버 해킹이다. 국가가 와비됩니다. 법무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공식을 세우고 검찰이 이런 일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업 처장님 두 분은 남아계시고 다른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